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지금부터 내꼭지 걸쳐가 소개됩니다. 내꼭지를 여러분들 설명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정당투표에서 조작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고 그리고 지난 10년간 일어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 1만 2천표 정도를 조성해가지고 1만 2천표를 4대6으로 배분했습니다. 40%는 더불어민주연합안케 주고 60%는 조국개혁당하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4대6으로도 배분해 줄 수 있고 3대7로도 배분해 줄 수 있고 2대8로도 배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4대6으로 배분한 것이 처음으로 지금 일본에 밝혀진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를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구의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엑셀로 계산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술은 x 실제 야당 후보를 던진 실제 사전투표수에다가 위조투표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x는 투표자들이 던진 표고 그다음에 a가 위조투표지입니다. 이 위조투표지가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선관위주도 부정선거의 수단이자 도구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위조투표지를 조정하는 겁니다. 서울처럼 좀 많이 이런들 집어넣어야겠으면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4분의 1 진짜 3장당 한 표를 집어넣고 경기도는 대체로 4장당 한 장 선관이 사전투표 선거인수분의 5분의 1을 곱해서 여러분들 더해 주는 겁니다. 이 a를 더해 주는 겁니다. a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거인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선거인수가. 이 선거인수가 후보가 받은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껀표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들 정당투표는 무효표가 130만표가 나온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진장 부정선거를 했다는 겁니다. 선거인수에 비례해서 위조투표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왜 하면 안 되는지 후보별 득표수에 사전투표가 포함이 되면 될수록 선거인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한 표를 던지게 되면 서울 기준을 하게 되면 윤대표의 한 표 가운데 4분의 1에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넘어가는 겁니다. 한동훈 씨가 똑똑한 것처럼 폼을 잡지만 한동훈 씨가 사전투표장에 가게 되면 한 표 던지면 한 표 가운데 25% 4분의 1이 뭐죠? 더블음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4분의 3만 자기가 던진 정당에 가고 국힘당 후보가 여러분 갓 똑똑해 가지만 전부가 다 합의해 가요. 여러분 사전투표 합시다. 사전투표 합시다 하면 사전투표 이런 더 100명이 하면 100표 가운데 4분의 1이 뭡니까? 25표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더블음주당 후보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신에 당일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선거마다 윤통은 뭡니까? 그냥 선거마다 결사적으로 뭡니까? 그냥 사전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두 해가 여러분들 김건희 여태도 다 사전투표 하는 겁니다. 기가 찬 겁니다. 나라가 망하려고 그러면 작심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짓을 10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선간위 발표 더블음주당 후보의 득표수는 위조투표지 더하기 실제 투표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 여러분 보시죠.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딘가 하니까 여러분들 서울 종로구 선간위가 발표한 최종자료입니다. 최종자료입니다. 여러분 이 자료에 선거인수 투표수 더블음주당 이렇게 득표수가 있고 몇 십 개가 되니까 그다음 마지막에 무효표 기껀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블음주당 연합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붉은색 줄을 찍는 게 전부 다 조작된 수치입니다. 조국 혁신당 이런데 푸른색이 전부 다 조작된 수치인 겁니다. 조작됐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 선관위 발표된 자료 안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블음주당에 더해준 위조투표지가 붉은색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조국 혁신당에 더해준 선관위 위조투표지가 다 푸른색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붉은색에 선관위가 되어 준 위조투표지 위조사전투표지죠. 그리고 푸른색에 되어 준 선관위가 되어 준 위조사전투표는 어떻게 계산한 거 아니까 선거인 수분의 4분위를 꼽혀가 여러분들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당장 물을 겁니다. 아니 공박사님 제 눈에는 이 수치가 다 정확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이걸 조작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여기 쓰이죠. 이게 조작됐는지를 아시려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의 차이값을 구해보시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선관위 발표 22대 총선 서울 종로구에 비례대표 정당대표의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을 보시면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부가 마이너스입니다. 국민의힘은 전부가 플러스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전부가 여러분들 플러스입니다. 자유통일당은 전부가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뜻하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자유통일당과 국민의힘이 전부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더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전부가 플러스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더불 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에 더해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국민의 미래나 자유통일당한 표를 빼앗긴 것처럼 차이값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딩동댕 2024년 4월 10일 총선 비례대표 정당대표 투표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 민주연합 후보와 조국혁신당을 특별히 사랑하사 그들에게 사전투표일을 뻥튀기 해서 확보된 위조투표지를 배분해 준 것을 뜻합니다. 위조투표지를 배분해 줬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보고 이 데이터에서 공박사님은 어떻게 더불 민주연합의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와 조국혁신당의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된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선관위가 스스로 발표해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해둔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을 여러분들 딱 그려보면 표를 더해 준 정당에는 차이값이 제법 큰 플러스값이 나오고 나머지 정당 등을 마치 표를 빼앗긴 것처럼 차이값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검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 정당투표는 조작되었다 이렇게 가설이 여러분들 검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나올 테니까 그럼 더 구체적으로 그냥 뱃속까지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더불 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에게 표를 어떻게 대해 줬는지 조작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물을 겁니다. 아니 공박사님 조작규칙을 어떻게 찾아내죠? 당연히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조작규칙은 어떻게 찾아내는 거 하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덕표수의 차이값이 17%포인트 8%포인트 보면 이론적으로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겁니다. 그럼 뭘 뜻하는 거 하니까 여기에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득표수가 조작규칙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조작을 안 했을 때는 조작규칙을 작동을 안 했을 때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 그래프가 이론이 말하는 대로 나옵니다. 각 정당의 차이값이 0에서 3%까지 오차범위 내에서 있는 아주 널신한 슬리밍이 나오는 겁니다. 널신한 그 이야기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일치하는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이 선관위가 발표한 조작된 위조 사전투표율과 포함된 그래프입니다. 이거를 조작규칙을 마지막에 찾아내게 되면 오른쪽 상태가 여러분들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렴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조작규칙을 사용했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종로구에서는 지역구와 마찬가지로 세 장당 한 표를 집어넣어 줘 가지고 왼쪽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세 장당 한 표 집어넣어 준 것을 다 제거하게 되면 오른쪽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찾아가다 보면 세 장당 한 장의 위조 투표율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하는 방식으로 표를 조작해온 것을 찾아낸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분석을 딱 해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 자릿수까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총선의 비례 투표 종로구에서는 11758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 혁신당에 더해 준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그리고 실제로 사전 투표장에 오셔가지고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 혁신당에 표를 던진 사람은 35407표입니다. 원래는 b만 발표해야 되는데 선관위가 본인들이 만들어서 집어넣은 11758표까지 더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사기를 쳤는가 하니까 종로구 정당 투표에서는 사전 투표자 수가 4만 7165명입니다.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꼽을 쳐놓은 11758표를 전부 다 더불당과 조국 혁신당에게 4대6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그러면 11757표를 어떻게 조성했냐. 실제 사전 투표장에 온 사람 수보다도 선거인수 기준으로 9.29%를 부풀려 가지고 11757표를 조성한 다음에 그것을 3표당 1표로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 혁신당에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배분을 어떻게 했느냐. 40대60으로 배분한 겁니다. 11757표 가운데 더불어민주연합에 4703표를 더해주고 조국 혁신당에게 7055표를 더해준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어마어마하게 행제를 누린 거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국민들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전산 프로그램을 장악한 전산 조작범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정당투표에서 종로군은 11757표를 여러분들 위조투표제로 조성한 다음에 최장당 1표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더불어민주연합에 4703표 40표를 배정하고 조국 혁신당에게 7055표를 배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조작하지 않았을 때는 16331표를 얻은 겁니다. 실제 득표수입니다. 그것을 선거관리비원회가 위조투표지 4704표를 더해 가지고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불어민주당이 21,035표를 받은 것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뻥치기를 해 준 거죠. 조국혁신당은 위조투표지를 더하지 않았을 때 13,673표를 받았는데 선거관리비원회가 조국혁신당을 특별히 사랑하사 7055표에 위조사전투표지를 더해 가지고 마치 조국혁신당이 어마어마하게 국민들의 여러 같은 성원을 받아 가지고 인기를 누린 것처럼 2728표를 받은 것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위조투표지 11,758표 가운데 40%는 더불어민주연합에 그리고 60%는 조국혁신당에게 더해 준 겁니다. 여러분 제야 전문가가 집중적으로 수행한 이 조작값을 찾아내는 것은 한 단위까지 추적이 가능한 겁니다. 많은 학자분들이 사용하는 통계 분석은 범위를 지정합니다. 최소 몇 표에서 최대 몇 표를 더해 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소위 위조투표지를 제조 생산하는 데 사용한 조작규칙을 여러분들 찾아내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한 단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한 단위까지. 위조투표지를 한 단위까지 그만큼 숫자가 겁난 겁니다.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이 가방권이 얼마나 긴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숫자 조작이 얼마나 위력적인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닥치고 조작하고 발표하면 끝나는 걸로 알았는데 본인들이 조작한 선거 데이터가 가장 강력한 여러분들 부정선거의 정거물로 지금 과천중앙선거관리 홈페이지에 다 올라있는 겁니다. 지금 와가 여러분들 그거를 조정하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원재료를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여러분들 전산조작을 통해 세 장당 한 표 한 표씩을 여러분들 계속 더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선거는 데이터입니다. 숫자입니다. 숫자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선거를 조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하는데 전산조작이 주력부대이기 때문에 전산조작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짜갈 이름 돌려야 되고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결국 뭔가 하니까 조작규칙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작규칙을 이용해서 생산한 선거 데이터는 역으로 조작규칙을 차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전부 선거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 후보별 사전투표 덕분으로 전부 다 만들어낸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프로그램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꼭 같은 방식을 2020년도 4.15 총선으로 쓴 겁니다. 똑같은 방법을 2017년도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대통령 선거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상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10년 이상 동일한 방식으로 덕표소 조작을 해온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도 징글징글한 나라지만 남조선도 어마어마하게 징글징글한 나라는 겁니다. 10년째 똑같은 조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찬 겁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정말 이게 나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참 여러분들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방법을 10년 이상 쓴 겁니다. 무슨 혁신이 좀 있어야 되는데 혁신도 없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을 계속 쓰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시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덕표소를 전체 종합하면 조국혁신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을 합치게 되면 이 야권이죠 범야권 범야권이 실제로 받은 표는 3만 4,547표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선관위가 4만 6,306표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더불어민주연합 대신에 좀 더 조국혁신당을 더해줘서 띄워준 겁니다. 여당은 실제 3만 7점 변화 선관이 발표된 차가 조작을 안 했으니까 변함이 없고 야권은 이렇게 변함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표를 그냥 만들 수가 없으니까 표를 만든 것을 보게 되면 실제 사전투표율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27.53%포인트였는데 이걸 36.82%포인트로 올린 겁니다. 그리고 27.53%는 국민들이 알 수 없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캠코드도 찍을 수가 없고 cctv도 찍을 수가 없고 선거인명부도 없고 아무도 27.53%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후적으로 추산할 수 있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나는 자료인데 이 조국혁신당이 이런 보시죠. 조국혁신당이 이런 위는 사전 당일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당일 투표 득표율은 18% 이게 위가 선관이 발표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은 29%입니다. 그런데 원래 조국혁신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18%포인트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18%포인트인데 선관위가 위조투표율을 집어넣어 가지고 29%를 끌어올려준 겁니다. 밑에는 진짜고 위에는 가짜고 밑에는 조작 이전이고 위에는 조작 이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연합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연합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조작 이전의 21%포인트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 4,703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를 얼마로 뻥튀기했는가 하니까 26%포인트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조국혁신당은 7,055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18%포인트인데 29%포인트로 뻥튀기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 4,703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원래 사전투표 득표율이 21%인데 26%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표를 이렇게 1,757표를 더해주게 되면 100%가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두 정당이 표를 얻기 때문에 나머지 정당은 표를 빼앗긴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국힘당은 조작 전에 사전투표 득표율이 40%포인트인데 다른 쪽에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작 이후에 사전투표 득표율이 30%포인트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제가 젊은 날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 자란 여러분 나라의 대다수의 엘리트들이 다 침묵하고 비겁함을 일관하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손을 놓지 못하고 계속 여러분이 증언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진실입니다. 이거는 그냥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냥 현실입니다. 사악함과 악함과 거짓과 위선과 사기와 조작이 강물처럼 범람하는 이 시대에 제야 전문가의 이 분석 결과라는 것은 그냥 사실을 국민들에게 고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10년 이상 당해왔고 누구도 당신들을 위해서 일해 주지 않고 누구도 당신들을 위해서 울어주지 않는다 이야기 자유가 뭐고 공정이 뭐고 상식이 뭐고 다 사기다 구라다 그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가 10년 동안 이런 조작질을 해온 겁니다. 그거를 그냥 숫자의 정언을 제가 해설을 대해서 이야기할 뿐이고 제가 여기서 하등의 여러분들 과감 을 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위는 선관입니다. 밑에는 선관이 자료를 가지고 세 장당 한 장을 더해준 것을 찾아낸 다음에 더불어민주의연합과 조국혁신당 에게 더해진 위조투표제를 제거한 상태인 겁니다. 여기 보시죠. 아주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더불어민주의연합은 16331표를 받았는데 선관위가 4703표를 더해 가지고 2135표로 만들어준 겁니다. 조국혁신당 원래 여러분들 투표자들이 13673표를 줬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히 조국혁신당을 사랑하사 7055표를 대가지 2728표로 만들어준 겁니다. 국민의힘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31077표 조작 이전이나 조작 이유나 같습니다. 자유통일당 1851표 1852표 이런 변함이 없는 겁니다.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여기 조작 이전에는 더불어민주의연합은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80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를 더해줘니까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132장을 갖게 되는 횡재를 누리게 된 거죠. 조국혁신당 조작되기 전에는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84장을 받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7055표 공짜표를 줘 가지고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178장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악입니까. 이런 악을 덮고 시치미를 떼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구토가 나오는 일입니까. 이게 하등의 과장이 없지 않습니까 왜 숫자니까 숫자는 과장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비례대표는 약 300만 표 가까운 위조 투표지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제 추정치를 여러분이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오늘은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아주 세세한 내용 종로구에서는 11757표의 위조 투표지를 더불어민주연합의 40%인 4703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연합을 특별히 사랑하사 4703표의 위조 투표지를 국민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더해 준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혁신당을 특별히 사랑하사 국민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7055표의 위조 사전투표지를 조국혁신당에게 더해 준 겁니다. 그게 종로구 사례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까발길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은 조작 이전에 사전투표 득표율이 21%포인트였는데 그것을 26%포인트로 5% 올려주고 조국혁신당은 사전투표 조작 이전에 18%포인트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29%포인트로 무려 11%포인트나 올려준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모든 결과는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선관위가 특정 정치시력과 야합해서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그치지 않고 지난 10년간 사전투표가 본격적으로 실시됐던 2014년부터 모든 공직선거는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얼마나 국민들을 개나 돼지나 이름도 우렁이나 이름도 가제나 이름도 도미로 여기던지 지난 10년 동안 모두 다 동일한 조작 방법을 사용해서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해온 겁니다.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내가 그거를 나이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특별한 그런 이익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채울이 가서 나이를 먹게 되면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좀 옹건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여러분들 가게를 방문하는 그런 쇼츠가 여러분들 올랐는데 사람이 맛이 좀 같더구먼요 그냥 77세인데 지금 이제 트럼프나 이런 분들이 77세니까 권력을 향해 질주하는 사람은 긴장감이 팽팽이 도는데 빌 클린턴은 완전히 뭐죠 그냥 어디서 볼 수 있는 노인대하고 비슷하게 바뀌어 버렸더구먼요. 그만큼 뭘 추구하는 사람들은 열정이 있지만 그런 데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전투력 이 없는 겁니다. 권력을 추구하면 뭐 이렇게 왜곡도 하고 사기도 치고 조작도 하겠지만 조작할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신 이 내용은 정말 기념비적인 업적인 겁니다. 이 내용은. 이 선거 데이터를 모두 다 조작을 해 가지고 이 선거 데이터를 이렇게 몇 표나 위조 투표지를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 혁신당에 대해뒀는 데가 낱낱이 까발려진 겁니다. 조작을 더 이상 숨을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여러분들 작물로 획득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11757표의 이런 위조 투표를 제조한 다음에 어떻게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 혁신당에 사이좋게 40대 60으로 배분했는 과정이 낱낱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위조 투표지 11757표를 조달하기 위해서 사전투표율 여러분들 어떻게 조작했는지 9.29%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모든 게 다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조작 이후와 조작 이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든 밝혀져 가지고 나라가 이제 정상적인 그런 궤도에 올라서기를 바라는데 그냥 웬만큼 노력해 가지고 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사안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당투표의 네 꼭지 가운데 하나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바쁘신 분은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 바쁘지 않은 분들은 오늘 네 편을 네 개를 동시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의 박사기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